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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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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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라이브가 첫 번째로는 브라리 편의 한지 ? 어떻게? 여기부터 지도 한글치? 롬앤스 영웅에서 17년 전 최고였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 130년 전의 전혀 평생을 기쁘게 만났어요. 수수자리! well this is my baby okay I'm going to quit my baby those two words are not in my book now 수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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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솜은. 하이, 솜은. 편집기좋게 알려주셔서 글로버스에 적혀 있습니다. 프렌레터의 상처에 있어서 프렌레터의 프렌레드가 아닌 프렌레터의 아름다운 교통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같다는 것 입니다. 무안장, 김치. 드디어 동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 AKA 너희가 들었지 않던 분이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여성과 함께 선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말이죠. 당신은 말이죠. 네. 제프 마디. 당연히. 하지만 저는 역시 선수와 함께 선택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과 스윗몬을 맞춰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프랑스에 맞춰주신다.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는, 누가 beyond Xivia? 전GM? دم XIA. 에 초엔 10년 전화 시즌 전화 11,и 그리스는 5년을 가진 전화 시즌 전화 그 외국 장식을 생각해보세요. 외한 기但是graph 그럼 전화 시즌 전화 시즌 전화 시즌 전화 시즌 전화 시즌 전화는 기회죠. 캠애로운스, 우리의 희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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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릴 적은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다면, Samy, 당신은 어떤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질문 드릴 수 있죠. 곧 저는 그것을 다 경제하고 싶은데요, 다이 Wouldn't Be right? 저분이 나를 좋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셨고 맛있게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 음악이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보러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는 어떻게chlared 수 있는지? I think eventually, 물론, 이 동생은 그 말이죠. 그 동생은 그 동생들의 동생들에게 그 동생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을 burgu해 그리고 이것은 제 것이다. 뭐? 저는 그 동생들에게도 이 동생들에게도 감사합니다.